뭐야, 그 특별하다던 게 고작 이거였단 말이야! 평범한 화산! 내가 있으니까! 평범한 화산은 아니지! 넌, 누구? 어둠의 땅에 온 걸 환영한다, 키보리! 예, 잘 왔어! 이게 다 뭐지? 걱정 마, 키보리! 우린 모두 친구니까! 나한텐 너와 아그들을 위한 작전이 있어! 아주 기가 막힌 작전! 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부활했다는 걸 꼭 알게 될 거야! 불꽃과 함께 나타났지! 바로 화산 속에서 기회가 올 줄 몰랐어! 오, 얼마만이야! 두 번째 찾아온 기회 놓칠 수 없지! 나 작전 있어! 말해주세요! 키바킹 작전! 알고 싶어요! 내 명령만 따르면 돼! 그럼 성공해! 어둠의 땅의 동물들 모두 불러! 내 지시에 따라 뭉치면 돼! 우리 모두 하나 되면! 승리는 우리의 것! 영광도 우리가 태양의 땅 정복해! 내 땅으로 만들래! 나 작전 있어! 알겠어요! 키바킹 작전! 우리 이게요! 내 명령만 따르면 돼! 나를 믿어! 나 작전 있어! 대단하셔! 멋진 작전! 훌륭하셔! 내 명령만 따르면 돼! 나 작전 있어! 내 명령만 따르면 돼! 나 작전 있어! 나 작전 있어! 내 명령만 따르면 돼! 감사합니다.